준비됐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등수학의 미실랭스 리스타 하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신 1등급을 완성하는 파인다이닝 코스 2025년 뉴 커리큘럼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2025년에는 약간 컨셉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죠? 선생님 또 메가스터디의 대표 유튜버이자 요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은 약간 그거에 맞도록 컨셉도 좀 바꾸고 또 이제 앞으로 예고적, 재밌는 이런 느낌의 퀘스트들을 많이 찍겠다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명들이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컨셉들도 그렇고 작년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예비고2 학생들은 요 강좌명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커리큘럼을 잘 듣고 매칭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또 선생님의 강좌들은 어떤 강좌들이 있으며 내가 수학 성적을 이분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번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다양하게 퀘스트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시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우리 또 성적을 같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일단 우리 예비고2 학생들 때문에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1호 개정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죠?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기초강좌, 개념강좌, 그리고 실전개념과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번외로 특강까지 요렇게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강좌명이 조금 바뀝니다. 기초는 말 그대로 느낌있는 기초라는 강좌였고요. 개념은 매력있는 개념완성 문제풀이는 이제 센스있는 문제풀이 그리고 직전대비는 확신있는 직전대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뭐뭐 있는 요런 컨셉으로 좀 뭐랄까요? 약간 젊은 느낌? 요것도 아닌데 약간 뭐 그렇잖아. 요런 느낌으로 갔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점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컨셉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요런 것들. 그래서 강좌명을 전반적으로 싹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강좌, 개념강좌는 문제풀이랑 요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강좌 선택하실 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돼서 우리 22개정 예비고1 학생들에게는 어떤 강좌명이 있냐면 짠! 이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초강좌입니다. 그리고 개념강좌, 문제풀이, 파이널, 특강 다 똑같은 순서인데 여기서 기초강좌의 이름은 에피타이저에요. 선생님이 앞서 소개했듯이 이 커리큘럼의 이름을 파인다이닝이라고 지었어요. 코스율이 알죠? 아, 모를 수도 있어. 코스요리를 먹으면 우리 맨 처음 이제 식전 음식부터 이렇게 쫙 나와요. 그거에 대한 이름을 강좌명으로 붙였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기초음식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이름을 붙였고요. 자세한 강좌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개념은 메인디시 메인디시가 원래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개념 강좌 중에 아주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좀 다르게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높은 등급 자,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모의고사는 9등급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준을 9등급제로 잡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선 실전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신에 나옵니다. 변형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본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을 찍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단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렵지 않다는 전제야.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되면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들 혹은 고난도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실전 개념이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다루는 다음 단계인 스페셜쿡. 저렇게 강좌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마지막에 우리 밥 다 먹으면 디저트 한 스푼 먹잖아요. 이게 또 꿀맛이거든. 개꿀맛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 디저트 강좌까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시중교제 개념원리와 RPM 강좌를 맨 처음부터 꾸준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개념원리와 RPM 강좌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촬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특성코스로 이번에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샷 개념원리 이 뜻은 한 번에 문제와 개념을 정리한다는 뜻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가면 좋은 교제 RPM이죠. 문제풀이 교제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병행하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선생님 개념 강좌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개념과는 또 이렇게 병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 유형서니까 얘랑 연결짓던 얘랑 연결짓던 어쨌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강들이 있어요. 특강은 핫조이 특강이라고 선생님이 또 이따 설명해 줄 겁니다. 공개 특강으로 시험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또 여러 개 촬영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중등수학 리뷰라고 지금 현재는 강좌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재촬영해서 조금 정리가 다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등수학으로 또 여러분이 중학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듣기 좋은 특강들 그 다음에 원샷 특강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래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샷 그래프 특강이라든가 고2가 되기 전에 있잖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의 특강들이 있어. 그래서 원샷 2차 함수 특강 등등등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특강들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커리큘럼 큰 툴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각각 강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강좌는 짠 표시가 멋있지 않습니까? 나예요 이게 저예요 저 실제 나는 아니고요. 저 컨셉에 맞춰서 선생님이 흰 장갑까지 꼈다고 에피타이저 강좌예요. 그래서 요 강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고등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의 양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까먹는 일이 발생해. 그걸 방지하고자 워밍업으로 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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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먼저 수강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듣고서 메인 강좌로 넘어오셔야 여러분이 개념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랑은 너무 달라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개념을 다 마스터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강좌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똑바로 얘기하는데 고등수학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고 복습하고 연습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워밍업 강좌인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강좌이고요. 교과 개념을 선생님이 또 강의를 잘 해요.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자부하는데 진짜로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했어. 강의는 진짜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소리예요. 가장 쉽고 빠르고 그리고 재미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텐션이 좀 높습니다. 선생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수학만큼은 텐션이 무조건 높아야 되고 웃겨야 된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갖고 있는 대학 생활 1학년 때부터 아니죠? 고3 때부터 꿈을 가졌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했던 어떤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매번 노력 중이어서 텐션을 높게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졸리지 않게 강의를 하니까 아 내가 수학을 좀 싫어하고 졸려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강좌일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메인 DC 강좌예요. 표지예요. 표지. 짠 아무래도 메인 요리다 보니까 여기 아주 멋있는 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DC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봅시다. 하정민 선생님의 시그니처 개념 강좌예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좌 하나만 제대로 들으셔도 선생님 기준으로 그냥 모의고사 기준 평균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이 교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리고 쉬운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1등급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교재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다 설명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거기 써있죠? 최소 3등급이다. 이 모의고사 기준 항상 확보할 수 있게 만든 강좌이고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필수 예제들 여러분이 반드시 이 개념을 배웠다면 풀어야 되는 필수 예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명 만점 문제라고 불리는데 그거까지 경험하면서 그 만점 문제 속에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복습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다음 넘어가죠. 스페셜 쿡 표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따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이 스페셜 쿡은 모의고사 혹은 내신의 1등급까지 바라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강좌이므로 실전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석적인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에 대한 도구들 실전 개념 함께 정리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스타일 혹은 고난도 스타일의 문제들까지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문제집을 많이 많이 풀면서 사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좌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개념들 실전 개념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개념들은 다시 한 번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들 정리하면서 실전 개념까지 정리가 되고요. 내신에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까지 싹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저트라는 강좌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아. 여러분 학원에 다녀보신 적 있죠? 뭐 없다고 하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주로 학원에선 뭐 하냐면 시험 일주전이나 바로 직전에 싹 총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실제 학교 시험에 대한 연습들까지 할 수 있다고. 학원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아, 도대체 인강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디저트라는 강좌로 시험 직전에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강좌입니다. 개념도 정리하고 아주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수포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여기는 문제만이라도 외워라 이거야. 그러면 성적은 최소 10점에서 20점 이상 확보한다. 마무리로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들 쭉 정리하고요. 선생님 개념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나오는 스타일의 내신 문제들 수록해놨고요. 그에 따라서 마지막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이 아니라 실전 문제들의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설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디저트까지 딱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신 뒤 수강평을 작성해주면 아주 땡큐 알겠죠? 가봅시다. 또 우리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은 뭐냐면 일단 핫조이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한 3주? 이 정도? 그때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 위주로 그렇게 설명하는 특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단축과 효율은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공개 특강이에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중등수학을 다시 보고 싶다. 라면 우리 중등수학 리뷰 요거랑 그래프 특강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전에 특히 중학교죠. 그때 그래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든지 그래프 잘 못 그리겠어요. 그 정도 느낌 그렇다면 그래프 특강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래프와 친해질 수 있어요. 또 2차 함수는 요거는 뭐냐면 고2가 되기 전에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더불어 심화까지 들어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고2 때는 그런 스타일에서 우리가 이 강조 안에서 보는 스타일에서 함수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고1 때는 무조건 2차 함수밖에 안 달아서 2차 함수만 2차 함수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여러 가지 함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상황이 2차 함수 때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고1 학생들이 2차 함수 쪽 쭉 다 듣고서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해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특강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특강들이 더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특강 개념이랑 문제들 쑥 있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프로필을 바꿨어요. 아, 이게 선생님이 이때보다 살이 더 빠졌거든 지금. 더 이렇게 날렵해졌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메인 사진에 여러분 바라보는 기준 왼쪽으로 보시면 공개 특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핫조이 특강이 무료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맞도록 그거 선택하셔서 수강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핫조이 특강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학생들 꽤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참고하면 게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개념원리 강좌입니다. 그래서 원샷 개념원리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의 대표 참고서이고요. 특히 개념원리의 장점은 개념과 문제를 한 방에 정복할 수 있어요. 문제 양이 꽤 많아. 단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건 아니고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걸 가지고 좀 비슷한 수준의 스타일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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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해놓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한 것만 제대로 봐도 그래도 개념이 잘 잡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와 개념들을 한 방에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샷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드립니다. 개념부터 거기 밑에 수준에 있는 보기 문제들 개념 원리 익히기 필수 예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숙제로 내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연습 문제까지 싹 다 해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것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강의를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PM이란 강좌예요. RPM은 문제풀이용 강좌예요. 그래서 더블이라는 소리는 개념 원리나 혹은 선생님의 메인 강좌의 메인디쉬 있죠? 그거랑 같이 가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표 유형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만 들어봐. 이거는 집중해봐. 고등학교 교재에는요. 개념서라는 것이 있고요. 유형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개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수학의 정석 방금 봤던 개념 원리 뭐 이런 책들 있죠?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뭐 등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수학의 선생님 등등등 이런 걸 개념서라 하고요. 고등학교는 개념서를 기반으로 예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인강 강좌명으로 비교하자면 메인디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로 개념 정리한 다음에 유형서는 뭐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금 얘기했던 RPM 뭐 샘 뭐 등등등등 있죠? 되게 많아요. 마플 시너지도 있고요. 등등등 그렇죠? 얘네는 쉽게 설명하면 숙제예요. 이 개념 정리한 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라고요. 이 연습을 혼자 하신 뒤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면 모르는 유형들이 있다면 강좌로 오셔서 오셔서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배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유형서로 개념 정리한다 잘못된 공부예요. 여러분 학원이나 과외나 어디서든 이걸로 처음 개념을 나간다 때려치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세게 말합니다. 고등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개념서로 공부하고 유형서로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능력이 되면 유형서를 많이 푸는 거고 그리고 또한 유형서들의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운 유형서들도 같이 풀면 좋고요. 혹은 선생님 강좌 중에 스페셜 쿡 같은 걸로 병행하면 좋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일품 블랙라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유형서에 속해요. 개념을 제대로 배우시고 연습하는 용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를 중학교 때는 사실 유형서로 개념을 처음 공부해도 성적은 나오긴 해. 근데 고등학교 땐 죽어도 안 나와요. 공부 습관부터 바꿔야 돼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랑 병행하라는 소리예요. 숙제니까. 그리고 특히 모르는 유형들은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고 오답하시고 다시 풀어보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한다는 의도가 있는 거야. 개념을 처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너네 이런 거 배웠었으니까 기억나지? 한번 정리해 줄게. 이런 느낌. 그렇게 정리해 주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린 문제만 골라서 듣기에도 너무 좋죠? 그렇게 병행하시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난 뭘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질문이 되게 많아서 일단 선생님이 큰 틀을 정리해 드릴게요. 모의고사 기준 대략 고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투키 스포저 아우 나 수학 싫어 라고 하는 학생들 그렇다라면 짜잔 먼저 기초 강좌죠. 에피타이저 강좌를 들으세요. 그때 뭐 다른 거 문제 안 풀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복습 위주로 진행하시면 좋아요.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2025년 버전으로 선생님이 퀘스트를 찍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이 요거를 듣는 시기에는 선생님 퀘스트로 가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수학 진도만 빼면 망합니다. 빼면 망함. 이런 느낌 부재로 복습은 생명이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따라 하세요. 무조건 따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특성 코스에서 개념 원리랑 RPM이 있었죠? 에피타이저 복습을 잘 하신 뒤 개념 원리랑 RPM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학 못하면 욕심내지마. 알겠죠? 잊지마요. 고등학교는 내용이 많아. 선생님 이거 한 권 가지고 되나요? 한 여러 개 풀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못하면 한 권을 제대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랑 RPM만 최소 3번인 산분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싸그리 여기 있는 문제를 속된 말로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소화를 잘 시켰다면 그 다음에 디저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5등급 이하는 다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있잖아.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하면 3등급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1등급까지는 1등급까지는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이것만 듣고 1등급 갑니다. 라는 건 내가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최소 3등급은 갈 수 있다라는 건 장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 공부하셔도 충분히 수포자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포자 탈출한 다음에 그 등급에 맞도록 다시 커리큘럼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때는 되게 애매한 학생들이 있어요. 딱 기준이 이거야. 와 난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왠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거만해서 수학을 모르진 않거든 어디서 들여는 받거든 저거 다 아는 건데 라는 그런 약간의 자만 그것 때문에 성적이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정해드립니다. 기초강좌를 들으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역시 복습 위주입니다. 복습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 이랄까요? 수학적 사고력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 나 수학을 그래도 꽤 좋아하는 편이야 라고 하면 메인디쉬로 오세요. 알겠죠? 어 선생님 전 수학 못하진 않는데 싫어해요 라고 하면 이 조합으로 가세요. 똑같이 알겠습니까? 둘이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 메인디쉬와 개념원리 메인디쉬가 훨씬 어 실전 개념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제 스타일도 되게 더 다양해요. 난이도 측면에서 그래서 개념원리랑 메인디쉬 중에 난이도가 메인디쉬가 조금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메인디쉬에서 모든 걸 다 덜어요. 개념원리는 어 약간 실전적인 느낌이 다 있진 않아. 기본에 충실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 메인디쉬로 오세요. 그리고 RPM 병행. 근데 꼭 RPM이 아니어도 돼. 뭐 센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유형서 있죠? 뭐 이런 거 병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복습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개념을 잘 소화했으면 이제 특식을 먹어야 돼요. 스페셜 요리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높은 등급을 가기 위해서 스페셜 쿡 강좌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또 선생님 저는요 개념 원리 RPM 하는데도 조금 버거웠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개념들 중에 실전 개념이랑 내신 빈출 문제가 있어요. 요 빈출 문제 위주로 가고요. 요걸 다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난도를 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선생님 저는 메인 DC 잘 끝냈고 혹은 개념 원리 잘 끝냈어요. 라고 하면 다 그냥 천천히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로 마무리하시면 좋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등급 초 이상 나 수학을 좋아해 못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메인 DC 유형서 병행해야 됩니다. 능력에 맞도록 한 권도 좋고 두 권도 좋고 스페셜 쿡으로 돌아가셔서 심화서 심화서란 얘기는 심화 유형서를 뜻하고요. 블랙라벨 일품 고쟁이 절대 등급 등등 되게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거 병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로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저 근데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고요.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나요? 심화서나 유형서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했는지 상세하게 내신을 준비했던 예비고의 학생들이라면 내신 준비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를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겨울방학 때는 뭐 했었고 그래서 뭐를 어떤 식으로 진도 나갔고 문제풀이는 뭐로 들어갔으면 이런 걸 다 알겠죠? 그리고 가시는 고등학교 혹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알려주세요. 이름 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맞도록 유형서 심화 유형서를 추천해줄 거라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을 좀 남겨주시면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게요. 꽤 많은 학생들이 상담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편이어서 학생들이 상담 왔을 때 만족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면 어떤 강좌를 들을지도 모르겠다면 자세하게 적으신 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런 퀘스트 마지막에 적는 말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란 일을 해내는 것이다. 내가 수학을 좀 싫어하고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혹은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의지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그게 가장 멋진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항상 언급해 드리고요. 이거를 또 가슴에 새기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성적은 무조건 이분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퀘스트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